안녕하세요. 우리집 건강지키미 약사 딸래미 약딸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부스팅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복용하기 전 아르기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돼요. 오늘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 의약품과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한 국내, 해외 직구 제품까지 한꺼번에 다뤄볼게요. 약국에서 취급하는 일반 의약품 아르기닌은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형태의 단일제나 베타인, 시트르산 등이 함유된 복합제가 있는데 오늘은 아르기닌의 함량이 높은 단일제 중 가장 대표적인 포텐시에이터와 라라올라에 대해 살펴볼게요. 두 제품은 성분과 함량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5000mg으로 동일해요. 분자량을 기준으로 아르기닌 함량을 계산해보면 한 앰플당 약 2,800m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아르기닌과 아스파르트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요소외로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에너지 생성, 피로회복 등에 효과적이에요. 두 제품 모두 액상형으로 하루 한번 아침 공복이나 운동하기 직전에 섭취하시면 돼요. 포텐시에이터는 10mm 앰플 40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고 동봉되어 있는 작은 가위로 앰플을 잘라 복용하셔야 한답니다. 라라올라는 용량이 10mm와 20mm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요요 성분과 함량은 똑같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5000mg이고 20mm짜리가 메론 맛이 가미돼서 권해드렸을 때 먹기 수월하고 피드백도 더 좋은 편이에요. 10mm짜리는 25바이아리, 20mm짜리는 30바이아리 한 박스에 들어있고 포텐시에이터처럼 앰플을 따로 자를 필요 없이 돌려서 열기만 하면 돼 복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제품의 가격은 약국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포텐시에이터는 일일 복용량 기준 약 3,000원 라라올라는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해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아르기닌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함량도 높고 아스파르트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단기간에 폭발적인 에너지 부스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있는 편이어서 평상시 꾸준하게 복용하기보다는 단기간 운동효과를 높여야 하시는 분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직장인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다음은 가성비가 좋은 해외 제품들을 비교해볼게요. 해외 제품들은 국내 아르기닌 제품이 주로 사용하는 흡수율이 낮은 자유형 아르기닌 뿐만 아니라 흡수율이 더 높은 아르기닌 염산염이나 아르기닌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를 쓴 제품들이 많아 흡수율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직후 제품을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나우푸드 엘 아르기닌 500ml와 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엘 아르기닌 1000mg은 각각 캡슐과 정제로 되어 있어서 액상이나 분말 제형 복용이 불편한 분들이 고려해보시면 좋아요. 나우푸드 엘 아르기닌은 한 캡슐당 자유형 아르기닌이 500mg 함유되어 있는 1일 2회 2캡슐씩 복용하는 제품으로 1일 복용량 기준 아르기닌 200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한 통에 250캡슐이 들어있어서 대략 두 달 정도 복용할 수 있고 가격은 한 통에 7900원, 1일 섭취량 기준 12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요. 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엘 아르기닌은 정제 한 알당 아르기닌 염산염이 1000mg 함유되어 있는 1일 2회 한정식 복용하는 제품으로 1일 복용량 기준 아르기닌 2000mg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한 통에 정제 120개가 들어있어서 두 달 정도 복용할 수 있고 가격은 한 통에 19,000원, 1일 섭취량 기준 320원 정도예요. 다음으로는 분말량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닥터스 베스트 순수엘 아르기닌 분말은 함께 동봉된 스쿱을 기준으로 6,000mg의 고함량 아르기닌 염산염을 섭취할 수 있고 가격은 51분 한 통에 19,500원, 1일 섭취량 기준으로는 390원 정도인 제품이랍니다. 참고로 맛이 짭조름해서 먹기가 쉽지 않다는 후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프리마포스 아르기닌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는 한 스쿱 기준으로 2,000mg의 아르기닌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를 섭취할 수 있고 가격은 125일 분 한 통에 26,000원, 1일 섭취량 기준으로 200원 정도인 제품이에요. 닥터스 베스트 제품보다 함량이 낮기는 하지만 다른 분말량 아르기닌에 비해서 역한 맛이 덜하기 때문에 분말량 아르기닌을 복용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국내 아르기닌 제품들은 자유형 아르기닌을 사용하고 있어서 흡수율이 낮고 대부분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혼합 음료나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에 많은 제품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렴한 중국산 원료가 아닌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을 선별해서 성분, 제형, 가격, 흡수율에 따라 정리해봤어요. 아르기닌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오르니틴, 시트롤린 등이 함께 복합된 제품에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과 자연의 품격 액티브 아르니틴 5천 오르니틴이 있어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은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3가지나 함께 들어있는 대신 한 포에 1,800원 정도로 가격대가 높아요. 제품의 구성은 액상 스틱 15포로 되어 있고 가격은 2만 6천 9백원이랍니다. 반면 자연의 품격 제품은 흡수율을 올려주는 성분이 오르니틴 한 종류만 함께 들어있는 대신 한 포에 800원대로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구성은 액상 스틱 15포, 가격은 14,900원인 제품이에요. 시트롤 아르기닌은 아르기닌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박 과피 추출물과 갈랑가 추출물을 배합한 독자적인 원료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에요. 이 제품도 액상 스틱 15포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2만 6천원, 한 포당 1,730원 정도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랍니다. 다른 성분은 없이 아르기닌만 들어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뉴 아르기닌 6500이나 마이뉴트리선 아르기닌 파우더를 고려해보세요. 두 제품은 각각 액상염, 분마령이고 가격대는 800원에서 900원대로 저렴한 편이랍니다. 오늘은 아르기닌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약국 제품부터 해외 직구 제품, 그리고 국내 제품까지 한꺼번에 살펴봤어요.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복용하기 편하고 예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피로회복과 운동적 에너지 부스팅에 도움받으시기를 바라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